할로윈 코스프레 검색하다가 이걸 검색했는데 이 피규어가 나온 거야 이 예쁜 피규어가 우와 나 피규어 처음 사봐 저희 방 장식장인데 일단은 알비다를 먼저 까고 그 다음에 레진인 로빈을 깔게요 일단 박스가 내가 지금까지 산 거는 막 인형 박스 갖고 막 이렇게 막 POP 막 이랬는데 얘는 되게 깔끔해요 오 스티로폼도 검은색이에요 이게 밑에 받침대인 것 같아요 발 디딤대 오 컬 개 좋아한 족 오 이런 컬이 뭐야 컬 진짜 좋아요 우와 조니에탱 이거 왜 이렇게 예쁨 우와 알비다 해적 마크 하트 달려있는 거 우와 알비다 방망이 오 퀄리티 짱 좋아요 이거 봐요 뭉둥이 비싼 게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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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맞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근데 다시 포장하기 좀 힘들겠는데 와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 이제 드디어 알비다 뒷모습 와 알비다 와 근데 진짜 포장 잘 되어있다 오 이쁘다 일단 원피스를 못 내고요 일단 알비다 알비다 이사람인데 잘 크는데 그거 나시면 안 되겠네 와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안 있는 거 여기다 이거 봐 알비다 이거 봐 우리 얼굴이 캣은 잘 안 나오는데 더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그냥 맛보기고요 이제 로빈이 진짜 커요 이제 여러분 저 이거 잠시 씌우고 이거 다시 넣어놓고 올게요 안 돼 유하 유하 약간 수산물 박스 같다 이거 안 뜯고 기다리더라고 엄청 고생했어 빨리 뜯고 싶었는데 와 대박죠 일단 저희의 로빈씨예요 포도한 종이처럼 종이에 감싸져 있는 로빈인데 팔이 없어 잠시만요 팔이는 찌자고 이거 혹시 붙여야 되나요? 레지는 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접착제를 써야 되나요? 혹시? 아 자석이에요? 오 자석이네? 우와 우와 로빈 되게 잘죠? 유하 유하 디테일 하나하나 이거 다시 이사 갈 때 어떡한? 노오 아 그냥 무거운 거였구나 뭔가 걸리는데 뭐가 걸리는데 뭐가 걸리는데 작은 거 다 꺼내서 지집어 보라고요? 오케이 작은 게 전혀 작지 않아요 일단 와 색감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그라데이션이라서 왜 이렇게 잘 하냐고 진짜 잘 모르는 거고 나의 주인공이 진짜 잘하네요 저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잘 먹으면 되요 잘 먹으면 되요 너무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으면 되요 정말 잘 먹었을때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손은 아프지만 괜찮아. 오케이, 팔목 아파? 이거만 몇 킬로도 할 것 같지만 괜찮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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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에너지 다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유하 유하 이거 이거는 좋아 좋아 허리 다른데요 언니? 언니 여기에서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 아래였구나 아 나 계속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이거였어 이거였어요 앞에 이 판이 있어요 니콜 룩이 와 자석 짱 신기해 이건 뭘까? 아 아까 아 어? 아 아 와 케이호의 로빈 이거 알겠다 일단은 이거 뒤에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잠시만 이게 설명서도 없어서 진짜 뒤에를 봐야겠다 이거다 아 이거 아 이거 모양 보고 맞춰야겠다 얘 이렇게 생긴 뭐가? 얘다! 너지! 유레카! 그리고 너! 너지! 유레카! 그리고 네모 낫!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얘 또 아닌데? 잠시만요 날개도 뭐가 있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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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이제 이 언니만 남았어 밑에 두르는 거 같은데? 여기다 책상이 흔들릴때마다 내 마음으로 봐 아니야? 맞는거 같은데? 근데 모양이 맞는게 얘네밖에 없는데 이거 원래 스릴넘치는거였나요? 맞는게... 오케이! 드디어 때가 왔는데 언니 언니 좀... 오케이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어떤 파츠 다음에 다른걸 끼우고 그래야되네 여긴데? 이렇게 끼는건데? 잠시만요 스릴넘친다 요하요하 로빈 빼고 날개 먼저 하세요 로빈을 빼? 알았어 해볼게요 로빈을 빼고 나중에 넣어볼게요 로빈 빼면 들어가지는데 그 다음에 로빈 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살살 껴야되나? 오케이 아 될거 같아요 로빈을 빼는게 답이었네 아 똑똑해 얘는 아니고 안 들어가 잠시만 아 밀면 언니 미안 밀어야 되네 미안 요하요하 완성 진짜 예쁘다 진짜 커요 근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옮길 때도 힘들겠다 나 이거 가능하겠냐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려볼까? 이렇게 돼서 어 어 음 이 느낌 오 어 나미는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 이거 장식장에 들고 갈 수 있나? 어 엇 오 오 마이갓 다 맞췄어 다녀올게요 어머 피규어가 너무 커서 아니 안 닫힌 장이 아니 장이 이게 위아래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앞이 안 돼요 그래서 장이는 이것 때문에 산건데 언니가 너무 커서 문이 안 닫혀 날개가 삐잖아요 아니 실화냐 안 들어와 요하 요하 레진 때문에 샀는데 레진을 못 넣 그렇다고 저는 그냥 진열 못했거든요 양양이들 때문에 다이어트 컨텐츠 다음은 거 지금 더 있어요 햄콕 두개랑 캐럿 하나랑 페로나 그때마다 이럴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때마다 방송에서 까줄 테니까 그쪽들 이 홈색이 만들어줄 거야 이 홈색이 그 중간에 검색해서 다이어트